지금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의 586 운동권들이 윤석열 정부 갖고 노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권력을 정확하고 탈취하고 권력을 운영하는 부분에 어떻든 발군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파들에 비해가지고 그냥 갖고 놀지 않습니까. 이제는 탄핵을 무기로 해가지고. 결론은 뭔가 아니라 송재윤 교수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저는 시진핑 체제가 오래 갈 것이라는 이야기죠. 웬만해서는 안 넘어갈 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은 여러분들 노력해가지고 뭘 많이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은 본인이 노력하게 되면 노력의 결과도 바로 본인이 확인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심폐운동이나 근육운동을 한다 이렇게 하면 그냥 성실하게 정해진 제대로 된 여러분들 운동방법을 도입하게 되면 하루하루가 다르지 않습니까. 권력이 불어나는 것도 다르고 심폐기능이 좋아지는 것도 달라지는 거죠. 그러나 사회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의 진로라는 것은 참 이런 바뀌기야 힘든 겁니다. 한 방향으로 일단 설정이 되고 나면 그 방향으로 쭉 가는 겁니다. 그거를 웬만큼에서 여러분들 바꾸어 나가기가 힘든 거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이제 방송 준비를 하면서 이 동아일보의 사슬을 보게 되면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시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는지 궁금합니다마는 오늘자 동아일보의 오피니언입니다. 맨 상단에 출산율이 또 역대 최저 이번에 또 떨어졌네요. 0.78명에서 0.75명에서 0.7명까지 떨어졌네요. 1년 전보다 0.1명이 감소했고 더 무서운 것은 백약이 무효라는 개념이다. 체념이다. 그다음에 이제 그 하단에 보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3년 10개월 만에 1심 유죄. 여러분들 그 다음에 중간에 보니까 인유한 혁신위원회 지도부 친륜 중진 희생 의결했지만 이런 거 보시고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맨 위에 기사 출산율이 또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내릴 수 있는 의사결정 가운데 개론과 출산처럼 그렇게 장기적인 의사결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출산율이 계속 떨어진다는 것은 일종의 투표와 똑같은 겁니다. 출산이라는 것은 거의 투표를 하는 겁니다. 가임 여성과 이런 가임 청년들이 투표를 하는 거죠.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사는 것도 힘들지만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힘들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출산 개론도 여러분들 줄어들고 출산도 여러분 줄어드는 겁니다. 이건 난 투표로 보는 겁니다. 큰 물고가 여러분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투표인 거죠. 다수가 여러분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겁니다. 그다음 여러분 인유한 혁신위원회 보시기 바랍니다. 다 쓸데없는 짓이지 않습니까 혁신을 선거제도를 고쳐야 되는데 혁신을 국힘당을 고치는 그런 여러분들 테마를 설정한 겁니다. 완전히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고 당원들을 우롱하는 것이죠. 선거 부정의 이름 초점이 쏠려야 될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그 여러분들 소위 주목도를 다 어디로 돌렸는가 하니까 인유한과 혁신위원회를 다 돌려버린 겁니다. 전혀 상관없는 테마를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변이 발생하지 않느냐 대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높은 겁니다. 내일 방송에서 다루겠지만 2017년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까지 9분의 여러분들 공직선거 가운데서 가장 조작도가 낮고 정상투표에 가까웠던 투표가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한 달이 최대지 않아 실시됐던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입니다. 2022년도. 그 선거에서도 시도지사 선거보다도 구청장 선거가 아주 여러분들 정상투표는 아닌데 정상투표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조작도가 적었습니다. 그 정도의 조작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165석 정도로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한민국 선거에 여러분 관건은 먼 거 아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어느 정도 낮추느냐에 따라서 그냥 국힘에 여러분들 사활이 걸렸고 국민의 사활이 걸린 겁니다. 내일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자료를 공개하겠지만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구청장 선거 구청장 선거 수준 정도의 여러분들 조작이 아주 낮은 조작에 이루지기만 하면 그 정도로 먼저 방어하는 데 성공하게 되면 국민의힘이 그런 165석 정도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전투표 조작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그냥 내놓고 하게 되면 그냥 뭐죠 214석 정도를 더블당이 가지는 겁니다. 국민들이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선거는 이미 전체주의 체제로 그냥 다 가버린 겁니다. 누구도 그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죠. 왜 솔직하지 않으니까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들 보고 싶지 않지만 봐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직시해야 될 것입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여러분 여기서 보는 것은 저는 선거가 개판인 나라가 뭐가 제대로 돌아가겠냐 이야기죠. 그렇다 해가지고 낙담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나라 상황이 이러니까 각자 다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셔야겠죠. 각자 도생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만 보더라도 앞이 여러분들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인조안의 혁신위원회를 여러분들 발족하는 그 자체가 국민의힘이나 윤정부가 사전투표 제도를 개선해가지고 민의가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 제도 하에서 2020년 총선이 실행되도록 여러분 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항을 한 겁니다. 그냥 선거 부정 세력에게. 나라를 넘겨버리고 국민들을 그냥 팔아치운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요한이 혁신위원회에 등장할 때 표면에 보면 혁신위원회에 주목하지만 그 이면에 보게 되면 뭡니까 국민들의 이목을 돌려가지고 관심을 완전히 엉뚱한 대로 보내버린 겁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선거 부정을 그냥 용인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선거 부정을 그냥 용인할 테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야기죠.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일 여러분들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겠지만 2017년 대선 이후부터 시작해서 지난 9분의 공직선거에서 가장 여러분들 정상투표에 가까웠던 투표가 2022년 또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구청장 선거입니다. 물론 조작했습니다. 한 5%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가 너무 낮은 조작값이기 때문에 정상투표에 가까운 거죠. 그 정상투표에 가까울 정도의 소위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구청장 선거 수준의 낮은 조작이 2020년 또의 4.15 총선에서 일어났으면 거의 여러분들 뭐죠 국민의힘이 160석 이상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나 국민이 해야 될 일은 진짜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사전투표에 조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긴급적으로도 수습책을 마련해 가지고 통합선거인명부 문제라든지 투표지 관리관 도장이라든지 사전투표제도가 전면적으로 폐지가 못되면 긴 요한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그냥 선거 한 번 끝나고 나면 그런데 그 사람들은 훨씬 더 강력하죠. 왜 그런가 하니까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다 잡으니까 딱 한 번만 더 하면 되는 겁니다. 한 번만 잘하게 되면 이재명 당대표도 여러분 구제할 수가 있고 한 번만 잘하면 뭡니까 그냥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한 번만 잘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접수하게 되면 그 제도는 대선이라 지방선거에서 계속 그대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 오늘 시진핑 이야기도 하고 푸틴 이야기도 했지만 선거가 장악된 채로 그냥 일당 지배체제가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방향선에는 아주 어렵습니다. 오래오래 걸리겠죠. 방대될 수 있을지는 뭐 알 수가 없죠 누구도 지금의 젊은 미혼 세대들이 참 안쓰럽고 딱하게 느껴집니다. 참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도 오늘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새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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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lo Rodriguez 러시아 이렇게 늦지는 첫 말 uins coding 감사합니다.